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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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금한 게 생겼어 너 춤추면은 안무는 온라인에 있는 거 보고 따는 거야 아니면 너 같은 액세스? 거기 있는 사람이 짜는 거야? 공연 거 저희가 다 짜요 공연은 짜? 다 같이? 아니면 짜는 사람이 있어? 짜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때그때 마가 터블넛은 춤이 있으면 알아서 만나요 누구 나와? 유노파? 너가 블랙인 거지? 너가 화이트지? 화이트인데 오늘 블랙까지 종일 오빠 어씨 있었어요? 에? 어어? 그럼 너가 인스타에 올린 건 누가 딴 거야? 그냥 다 커버야? 그거는 원맬룸 스튜디오에서 갖고 나온 거 같아요. 그럼 네 옆에 있던 애 네가 가져준 거야? 같이 딴 거야? 저랑 같이 주네요? 제가 미리 알던 걸 걔한테 가르쳤는데 그래? 못해? 못해 스튜디오 알아 별로다. 근데 잘 골랐어. 너가 또 잘 쳐줘. 야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하면 안 돼. 뭔지 알아? 아 진짜 볼이 갑자기 흰색해지잖아. 우수 오빠? 피폐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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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주! 다가가! 멘 마킹! 좋으나? 동훈아? 동훈아? 용훈아? 넌 아니겠지? 셋 중에 하나였는데 동훈아? 백마킹 백마킹 용훈이 꺼 용훈이 끝까지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네! 너 그걸 어떻게 알고 들어간 거야? 네? 어떻게 알고 들어간 거야? 2XS요? 응 알아서 찾아봤지 네가 쳐봤어? 응 그리고 김 뭐뭐 있는지 저는 2XS도 유튜브 동영상이 있으면 그만 루지? 한 거니까 오! 모디션 많다 하긴 하네 애들 다 잘해? 그 퍼포먼스 팀이 따로 있고 트레이닝 팀이 따로 있어요 넌 뭐야? 난 퍼포먼스 팀 너랑 같이 추네는? 얘는 트레이닝 왜 괴로 골랐어? 어 그 콜라우스 하는 거는 트레이닝이랑 퍼포먼스랑 같이 해도 되고 그냥 알아서 찾아서 고르는 건데 제가 그렇게 못했던 걸 골랐어요 어머 무게 그들이 10. 10. 10. 11. 12. 12. 12. 12. 1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14분 남았어요. 제가 좀 말해봐요. 뭐하고 올까?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끝나니까. 뭘 뭐해? 저 오빠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누가 들어간다? 그런 게 나은 거짓말이에요. 친구들이 친해지는 생각을 안 하니까. 항상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 연신해도 생각이 없으니까 진짜 친한 사람이랑 친해요. 매번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웃어도 웃지 못하게 해. 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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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전자리 전자리. 야 오빠 오빠 오빠. 전자리. 형, 형 이렇게. 형 같아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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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라도 베베 빛나 칭찬한 거야 놀리는 건지 진짜 칭찬하는 건지 약간 놀라는 것 같아 제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다이라도 베베 빛나는 consig 잠시만 다시 아름다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우리 0대0이야 지금? 우리 0대0이야 지금? 뭐야? 솔라크 한 꼴 넣어서 윤오빠 넣었잖아요 아 1대0이야? 영선아 우리 1대0 맞지? 어? 1대0 하지마 나 촬영 중이었다 나 지금 일 중이야 하지마 너 아까 나한테 혼돈 갖다 그러려고 했지 다 들었지 쓰레기같아 아 야 놀아줘 여기 앉아서 야 고맙다 나도 항상 고맙게 생각해 쓰레기같이 오늘 여기서 놀아 나도 넣어 아 오빠 형님 아프대요 아 쉬워 아 쉬워 핑크드링크면 나을 것 같다는데 너 얘기하네? 오빠 저 아파요 핑크드링크 한 잔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히에로 핑크드링크 히에로 핑크드링크 히에로 핑크드링크 뭐야 이거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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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할래요? 출근할래요? 야외 축구하다 실내 축구하다가 이제 화면 축구하네 우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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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드링크 와가지고 기계가 여러개 있어요? 어? 기계? 벌써? 어 많아 우리집에도 있고 제이빗집에도 있고 제이빗집에도 있고 재윤이 집에도 있고 저희 친구네요? 어 친구네요 거기 우리 예전에 왜있죠? 예전에 클락 2층에 클락 2층에 지미 지미 어 거기서 한번 해봐 티에로 말고 어 바람 내가 원하는 건 그래도 티비가 좀 떨어져 있으면 저기 뭐 두개 두개 근데 그거 하나 연결하면은 같은 화면 뜬다 아니에요?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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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하면은 저희가 다른게 많을 수 있어요 다르면 될까? 되지 않아 정말로? 근데 그기에 사람이 다 들어갈라나? 아니 아니 저번에 못 빠지 빠지 뭘까요? 그것도 우리 맨날 투표하거든 안쎄요 집에서만 할 때만 안쎄요 8분 남았어요 8분 남았어요 어 5분마다 시간 물어보는 송금빛 앙 송금빛 그래 7분 남agara 엥 피파 왈콜 앗 아 poster 알아보라 구요 나도 피파 잘해 ortun 시간 종이지만 휴 funk 잠시 피파가 좋아서 모아지는데, 피파 프로그램은 아니지. 그거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수박 기프티카드지. 12여개인데. 그럼 몇 시간동안. 길게다가도 2시간. 2시간이면 2시간. 2대2로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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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어떻게 해야 돼? 사인업을. 그럼 그거 만들어야겠네. 2대2로 하면 돼. 너네 오면 제일 낫지 마. 저예요? 가서 치어리더 해야지. 너네도 팀을 골라. 엄지로 움직여라. 자강까지 가면 내 팀 나오잖아. 그중에 하나씩 골라. 배티라는 거요? 배티라는 거요? 배티라는 거. 배티라는 거. 배티라는 거. 배티라는 거. 배티라는 거. 배티라는 거. 이 분의 군수 Analytics Drivingở 총 6 개도 준비해요? 6 개를 준비해요. 거의 6 개를 준비해요. 일곱, 일곱, 아 잠깐만. 그럼 총, 총, 아니지 아니지. 그럼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이기는 팀한테 셋 다 버팅을 해요. 그럼 우리 셋 다 받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맞지? 그럼 몇 개를 준비해야 돼? 3 카드 그냥 하나 뭐, 20개, 20불로 넣으면 그냥. 그럼 예를 들어서 매니저 3명 더하기 2명이면 5명인데 5명이서 20불로 넣을 수 있어요? 응. 미니 사이즈. 샷만 먹어. 그럼 매니저가 안 배팅하는 팀이 이길 수 있잖아, 진짜. 그러면 이득이잖아. 어? 뭐라고 뭐라고? 배팅 안 하면. 아, 최영기 냉상옥기기잖아. 그러면 그냥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배팅을 하는 게 나. 아니야, 그러면 확률이 너무 없잖아. 왜? 팀이 맞아요, 16팀. 어. 그러면 확률이 16분의 1이잖아. 근데 내 팀 남았을 때 배팅을 하면. 어. 코너먼트로 할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 중이야. 코너먼트로 하면 근데 진 팀 바로 가니까. 제가 리그로 할지 아니면 코너먼트로 할지 하나쯤 해보는 거야. 맨마켓이 맨마켓이. 홀레스. 홀레스. 진팀. 아, 5분 남았다고 소리 좀 해주세요. 5분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롱롱 아직 뛰고 있어요? 롱롱. 롱롱. 그런 애가 뭐야.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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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그게 재밌다. 응? 약간 노래 좀 있잖아. 아이씨. 아이씨. 생각하면 못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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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쇠끼 영혼 1대 0에도 오빠 작성기에서 되지 싸워? 싸워? 너 나랑 싸워? 먹어요 뭐라고? 신전시켜 진돈 근데 오늘 다행이네 염성과 약간 캐릭터인데 골도 잘 안 벗겨 골도 잘 안 벗겨 해야 돼 오 와까비 아까비 창유 집 갔어? 창유 집 갔어? 아 그래? 창유 은근 엄청 말랐어? 다 마르지 않았어요? 다 마르지 않았어요? 나 아침에 만두 먹었는데 다 마르지 않았어요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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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얘기하니까 배고파지잖아요 만두에 스릴라차 어 하지마 재미없어 아까비 내가 너한테 했던 거 아니냐? 저 얼굴 봤죠? 표정 봤죠? 표정 봤죠? 표정 봤죠? 봤다고 얘기해요 눈 삐지만 봤어 눈 삐는데 1분 남은 와 1분 남았어요 1분 못 넣는다 지환이 어파났다 조졌어? 끌려나 조졌어? 발목을 문 것 같아 이낙ologie 대전 10분 남은 집 key 화해에 불만있어요? 넘 Александ 15초가 남았는디? 라스트 플레이! 와, 그쵸? 아프겠다. 시간 끝! 아, 불쌍하다 이거. 야, 벌칙 하자, 이거? 벌칙인데? 기모티. 넣었어? 넣었죠. 헤오바야. 2대0야, 그러면? 네. 3대0.